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한강벨트 전략공천 국민의힘에서 이런 기사가 났네요. 여당 한강벨트 출말러시 공천관리위원회 필요시에 전략공천을 하겠다. 그 밑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의 본질은 공천파워게임이다. 이렇게 중견 기자가 쓴 칼럼 이게 두 개가 지금 동아일보의 온라인판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당시에 미래통합당은 강북에서 전멸했습니다. 한 군데 권영세 씨가 출마했던 용산성거구를 제외하고 전멸한 거죠.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등 5개 행정구의 지역구 9곳에 대해서 한강과 맞닿은 영등포 등이 포함이 되는데 한강벨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선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김경률 씨 마포리의 비상대책위원장 윤희숙 씨 중구 성동갑에 출마를 아마 시킬 용항인 겁니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김경률 씨는 100% 낙선이고 윤희숙 씨가 살아남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선할 의지가 없는 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선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공천관리위원장 하는 분도 법대 교수니까 법이라는 것이 논리적 사고가 있어야 법을 할 거 아닙니까 운동장이 완전히 뭐죠 거의 뭡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운동장을 최소한 그래도 좀 바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한강벨트에 전략공천하면 누가 됩니까 여기 또 보니까 오늘과 내일 여기 정치부장 이번에 식사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본 것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연출한 모양인데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번에 윤한의 갈등을 공천 주도권의 파워게임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총선 앞 공천은 권력이고 여권 내부에서는 완전한 봉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이런 이유가 있고 한동훈 씨는 대통령과 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잘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공천 잘하면 이깁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공천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이런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잘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들 제가 볼 땐 청신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 공천을 잘하면 이기는 선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천 잘해도 이기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의 서울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jrh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제공한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정상적인 투표 득표율에 가깝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에게 평균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62%를 더해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그리고 국힘당 에는 11.82%를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예술품입니다. 예술품 좌우대칭에 엄청나게 큰 차익값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대략 여러분들 서울 경우에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약 24%를 여러분들 정감 조작한 그런 선거가 4.15 총선입니다. 그러면 합리적 사람이면 사람이 뭘 물어야 되는가 하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이번 4월 10일 총선이 제도 면에서 선거 제도 특히 사전투표 선거 제도 면에서 변화가 있는가 그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공박사님 qr코드 를 쓰지 않습니까 qr코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qr코드라는 것은 투표자들의 정치 성향을 알아내는 정보기 때문에 제도 변화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믿지는 제도 변화하고 공박사님 이번에 전면 수개표를 한답니다. 검표 개표함을 까고 개함 투표지 분류기 그다음에 여러분들 3번 4번에 속하는 개수기 전에 수검표를 한다. 그걸 전면 수검표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문제는 투표함을 가져가기 전에 사전투표가 끝나고 4박 5일 사이에 위조 투표자를 쑤셔 넣어 가지고 뭡니까 투표 개표수에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자를 쑤셔 이미 는 사전투표함 행랑식 사전투표함을 가져오는데 그거를 뭡니까 개수기를 먼저 돌리든 아니면 수개표를 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0년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 제도에서 기울이진 운동장은 바로 하나도 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거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보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그래프만 보시게 되면 서울 49개 선거구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이 그래프입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들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이거를 한동훈이도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이기겠다 어떻게 이길 건데 못 이깁니다.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 공천해 하든지 간에 강남 몇 군데 빼고는 이길 도리가 없는 겁니다. 윤의숙이 아니라 시숙윤이 나오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실상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jih님이 심혈을 기울해서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읍면동 자료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정교한 겁니다. 49개 선거구만 본 게 아니고 49개 선거구에 여러분들 읍면동 자료를 다 본 겁니다. 한 452개 읍면동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은 얼추 얼마를 대해줬습니까 12.62%를 더해준 겁니다. 12.62%를.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몇 퍼센트를 빼준 겁니까 11.82%를 빼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비상대책위원장도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누가 이기고 지고라는 문제를 좀 제쳐두더라도 그런 부정직함으로 승리할 수도 없고 그런 부정직함으로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 박사가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뭐죠 고지식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분들 부정직함과 부정의함 이런 비양심적인 것을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여러분 깔아뭉개는 다음에 선거를 이기겠다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악과 타협한 여러분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울한 것은 국민들이 악의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어느 정치인도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모르는 겁니다. 더 궁금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희숙 후보가 나온다는 중구 성동구 갑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중구 성동구 갑의 사전빼기 당일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를 훔쳐가지고 표를 더해주는 선거를 하는데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윤희숙이 아니라 희숙 윤희이 나와도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동에서 다 이런 표를 훔쳐가 여러분 이동시키는데 네가 무슨 수로 이길 거고 못 이깁니다. 한동훈 씨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4월 11일 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물러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 불의를 눈을 감고 선거에서 이기겠다. 제가 국민의힘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하겠습니까 그래도 못 이깁니다. 이거를 이런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이런 선거에 눈을 감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양심이 없는 것도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불의에 다 함께 여러분들 다 침묵하고 여러분 은폐해 가지고 윤 대통령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 벌 받을 겁니다. 이 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대패할 거다 당신들. 그리고 한교환 씨가 4월 16일 날 아침에 발표하고 뭡니까 그냥 도망치듯이 물러난 것처럼 한동훈이 꼭 같은 꼴 당할 거다 이야기죠. 제가 이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악과 타협하고 손을 잡은 그 비용을 당신들이 분명히 치룬다 이야기죠.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물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포울입니다. 김경률 씨가 나온 데입니다. 이렇게 표를 만지는데 당신들이 무슨 수로 이길 거고 못 이긴다 너희. 너희가 어떻게 이기겠노. 동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동 수준에서 모두 다 표를 만져가 이동시키는데 뭐 어떻게 이긴다는 이야기고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사기치지 말라 이야기야. 당신들 하는 일이 지금 다 사기다 이야기죠. 전략 공천 이러면 좋죠. 누구를 꼽더라도 기울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는 한 당신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다 이야기죠. 어떻게 이길 거고 한강벨트 뭐 뭐 벨트 한강에 관해 너희 이래 가지고 뭘 이길 거고 이 보라고 이게 서울 용산구다 이야기죠. 이 꼬라지 보라고 이런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씨가 400-500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안 됩니다. 더 화끈하게 조작할 거니까. 이런 접전지역은 더 화끈하게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안 하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수로 당신들이 이길 거고 차라리 기후제를 지내라. 굿을 하든지 모든 동에서 다 포를 훔쳐 가지고 후암동 용산 이가동 남년동 청파동 모든 동에서 뭐죠. 국힘당의 10% 이상을 여러분들 사전투표 덕표에서 훔쳐 가지고 다 옮겨 가지고 후암 용산 이가 남영 청파 원호일가 원호의가 효창동 용문동 한강동 이촌 이촌 2동 이태원 이태원 2동 한남동 서빙공동 보강동 모두 다 이런 표를 다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이런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지금 통과된 게 없는데 사전투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킨 것도 아니고 사전투표자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사전투표자수를 투표수 레벨에 카운팅 개수하는 것도 여러분들 통과를 시키지 못한 거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뭡니까 막지도 못한 건데 뭐 어떻게 이길 거고 차라리 한강변에 가 가지고 용산 4.15 총선 용산구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수 사기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4년 정도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 가지고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현재처럼 사전투표 제도의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선거 제도를 일부라도 수순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기후제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엄정한 선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폼을 잡고 다니지만 그냥 한 60일 남은 겁니다. 본인이야 잘 사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국민들이 이제 얼마나 어려워지겠냐 이야기죠. 정말 이 중태한 시대에 무책임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와 손을 잡는 것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그런 고통의 양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참 통감 너무나 애통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